비갱신형, 간병인 보험, DB금융서비스와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동산 문제는 말이죠. 저렇게 약간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간결하게 이유를 들어서 딱딱하게, 맞든 틀리든 저런 분이 좋은 것 같아. 올라야 한다, 내려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틀 수 있지. 의지보다는, 알겠습니다. 우리 허익재 의원 다음에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은 역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우리 염블린님. 이제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러면 증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중요한 지표들이 좀 있어요. 오늘 한국에서도 3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좀 되는데,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수출 데이터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요. 중국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거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 미국은 3월 고용 지표하고, 오늘 그 ISM 제조업 지표. 그래서 굉장히 좀 미국, 한국, 중국 다 중요한 지표들이 나와서 좀 지표 따라서 좀 변동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3월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나오죠? 네. 곧 나옵니다. 아마 9시 좀 넘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9분. 1분 남았고, 예상 가격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정도 좀 하락하면서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어제 이제 미국 중시가 좀 막판에 안 좋게 끝나서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좀 미국과 한국이 약간 좀 디커플링은 좀 되고 있어서. 네, 디커플링이죠. 오늘도 그렇게 큰 영향은 지금 오전장에 받지는 않는 분위기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급락을 했지만, 한국 중시는 하락폭은 좀 제한된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 혹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징이쇼 타임에는 아마 다시 양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억 원이야. 꽃꽃 랠리가. 아, 네. 심리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정프로가 지금 뭔가 약간 조금 업되어 있는 것 같아. 업될 수밖에요. 네? 30% 물렸던 게 15%도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의욕을 갖는 건 좋은데. 아니, 업되어야지. 코스닥 혹시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의 코스닥이야, 거의. 코스닥이 3월에만 7%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코스닥이라.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은 15%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오늘 쭉 한번 갑니다. 오늘, 자,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좀 더 예상보단 더 밀리고 있고요. 왜 이래지? 0.49% 빠졌고. 0.49% 빠졌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양전입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6포인트, 0.65%. 일단 예상 효과보단 좀 더 밀리면서 실제 출발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0.4%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7% 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지금 보면 LG화학을 좀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밀리는 그런 좀 분위기 같고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좀 올라가는 기업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한 1.7% 또 한국전력,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쪽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 LG화학이 한 2% 또 SO1이 국제효과가 좀 급락했지만 오늘 증권사의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1.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0.5% 올랐는데 미국에서 리오프닝 주들이 유일하게 좀 좋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아마 항공주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지금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 한전이죠. 오르는죠. 네, 한전하고. 전기세 올라고, 전기요금 올렸다고 오냐고 보니까. 조금 올린 것 같은데 어제 뉴스 보니까. 내가 잘못 봤네. 전기요금? 전기요금. 0.6%인가 뭐. 0.6%인가 뭐. 네, 참새 눈물만큼. 그래서 오늘 뭐 한전은 주가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네, 참새는 참 불쌍해요. 옛날에도 뭐 하면 참새 오줌만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새는 맨날 이렇게 울고 오줌 싸고 참새 똥만큼 이렇게. 아, 불쌍합니다. 옛날에 그 참새 고기 포장관제에 팔았잖아요. 참새구이? 참새구이. 네, 나는 안 먹어봤어. 아, 그걸 어떻게 먹어? 불쌍하게. 아니, 참새만 불쌍합니까? 아니, 소고기는 손을 안 불쌍해요? 아, 참새만 갖고 그래. 손은 덩어리 있잖아. 참새 그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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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채잖아. 그걸 어떻게 먹니. 옛날에도 참새를 집에서 잡을 때 소쿠리. 거기다 쌀 몇 개 뿌리고. 네, 쌀 몇 개 뿌려놓고 나뭇가지 하나 해놓고. 그럼. 삭 잡아당기면 참새 막 훅 잡았는데. 잡았다가 소쿠리 넣을 때 날아가버리지. 네, 참새 많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조선주, 현대중공업, 자동차도 다시 지금 대밀리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1.6% 가까이 밀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IT 기업들도 밀리고요. 철강업종도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오늘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또 축소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BOA 같은 은행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늘 우리금융지주라든가 금융업종 분위기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 두산중공업, 한전, 대한항공, LG화학 정도를 좀 제외하면 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아유, 근데 뭐 낙폭을 키우는데? 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전양전하더니 약... 와, 현대사료는 오늘도 14% 13만 2천 원 시장과 상관이 없죠, 그런 기업들은. 와, 현대사료는 진짜... 참새사료도 혹시 현대사료가 만드나?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일부 대부시스터즈가 한 4% 정도 올랐고 아프리카TV가 좀 반등했고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 SM도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는 투샷 심리가 좋아지면서 오늘까지 강세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올랐어요? SM? 네,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소폭이지만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뭐 TSE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TCK, 네페스, 솔브레인, 또 이오테크닉스, SFA 반도체 이런 이제 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좀 안 좋은데 아마 이제 미국의 AMD라든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급락했던 게 오늘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고 2차전지 소재도 대부분 좀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사실 통신장비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제 대부분 다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급등한 전선은 어떤가요? 전선은 오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대한전선이 오늘도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전선 쪽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5포인트 밀리면서 0.54%, 상승 종목 수가 227개, 하락 종목이 574개로 오늘은 뭐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5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0.54%, 상승이 300개, 그 다음에 하락이 한 970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오늘은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최근에 받지는 않았는데 오늘 오전에는 거의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외인도 좀 매도인데 기관들이 최근에 좀 프로그램 동반해서 매소를 많이 해줬는데요. 오늘은 한 600억 정도 기관투자들,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증시를 조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쌍방울은 왜? 쌍방울이 쌍용차. 네, 뭐 쌍용차. 쌍용차, 민수설. 확실치는 않은데. 쌍방울이? 어. 왜요? 쌍이잖아. 저도 왜 인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쌍방울이라고 쌍용차 인수해? 쌍방울 본사가 어디인 줄 알아? 바이오도 하나 인수해. 쌍방울 본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쌍방울 본사? 쌍방울 본사가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어요. 바로 길 건너가 미군부대야.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왜? 대통령 간저 들어온다고? 그거 하고 진짜 얼마 안 멀거든. 쌍방울이 자동차를? 응? 근데 인수설이 나오긴 나왔어요, 진짜. 인수전 참여한다고. 컨소시엄 지금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쌍방울이 쌍용차 먹어가지고. 쌍방울 렉스턴 딱 이러면. 아니, 그 렉스턴 같은 거 뒤에 그 배기구 쪽에 이렇게 방울 두 개 싹 달아놓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래서 갈랑갈랑 이렇게 자면서 큰 놈으로 아주 그냥. 그냥 방울 두 개. 쌍방울이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 이거. 그때 모른 거야? 그 에디슨 한 번 실망한 적이 있는데. 에디슨 지금 상패기예요, 지금. 쌍용차도 감사하게 거절로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이것도. 쌍방울은 지금 이틀 상한가 쳐서 천 원이니? 네, 지금 상한가 쳤어요. 아, 그래요? 이틀 상한가인데 천 원이에요? 이게 600원에 시작했어요. 아, 진짜? 아, 난 만주사? 600만 원이었으면 만주산네. 네. 내 주식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 쪽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역시 뭐 전선 업종 가장 좀 센 것 같고 그리고 비료 업체들이 다시 좀 급등세 좀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료 업체들, 비료, 사료, 또 도시가스.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다시 지금 강세 보이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주라든가 또 정유 업종, 유가가 좀 빠졌지만 정유 업종, 고유가 장기간 지속될 거다. 이런 좀 뉴스들 나오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원자력 발전주들도 분위기가 좀 모처럼 괜찮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갔는데 좋고요. 오늘 또 수산주, 또 방산업종 이쪽 분위기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최근에 뭐 JYP가 신고가 난 것처럼 뭐 여타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오르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 주인 항공주가 좀 강세를 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다 지금 하락이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일단 오늘은 해운주가 좀 가장 안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가 오늘 다시 좀 밀리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밀리고 있고. 어제 정말 가장 뜨거웠던 그 통신 장비도 오늘은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뭐 낙폭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이틀 좀 상승에 따른 대돌림,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이라든가 뭐 광고, 웹툰 이런 쪽도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거의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 오르면서 반등했던 섹터들이 다 밀리고요. 반대로 이제 전쟁 수혜주들은 좀 올라가는. 또 일부 뭐 M&A나 이런 이제 개별 기업들 몇 개 좀 반등하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오늘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이 정도 보고요. 또 리포트도 또 좋은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삼성증권의 장정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본 자료예요. 지금 어느 정도 왔나.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탑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한국은 이제 파일럿 라인, 시험라인 증서를 선언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은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 같은데 4분기에 중국의 전기차에서 니오가 전고체 배터리 차량을 선보이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1000km 운행이 가능한 그 차량을 진짜로 양산을 할지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이건 이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양산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가 전해질 개발업체죠. 고체 전해질. 그 정관이라는 회사랑 합작사를 만든 게 있습니다. 포스코 K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장을 착공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해질, 고체 전해질입니다. 이 재료가 생산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삼성하고 LG도 지금 이제 향후 이제 5년 내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쪽 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계속 전고체 배터리 투자는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올해 연말에 나올 중국의 니오 이게 어떻게 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당장 국내 2차 전지에 당장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양산이 쉽지는 않은 단계라서 만약에 양산에 성공한다면 일단 전해액과 분리막 쪽에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전해액과 분리막이 합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병찬 부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반도체 그 아까 3M 반도체가 3M이 반도체 냉각수 공장 벨기에에서 가동 중단한다라는 그런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좀 써줬어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이제 쿨런트 생산 공장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쿨런트가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 제어하는 칠러 이 칠러에 사용되는 냉매인데 이 냉매를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3M이 담당을 하고 있고 80%가 벨기에에서 생산되고요. 10%가 미국 그리고 나머지 10%는 솔베이라는 이제 다른 기업이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소재가 원재료가 과부라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환경이 굉장히 유해한가 봐요. 과부라 화합물. 이게 이제 환경이 굉장히... 사실 여미사님이 좀 디테일하네. 왜요? 아니 그게 우리가 아까 냉각수라고 막... 냉수잖아. 아 냉수요? 코웨이 얘기할 때... 이게 냉수가 아니고 냉매. 냉매. 온도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냉매의 소재가... 아마 식각할 때 이렇게 열나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 당연히 미세공정 못하니까... 그러겠지. 냉각수를 우리가 뭐 벨기에에서 실어오겠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3월 8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반도체 당연히 디렘도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 TSMC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재고는 좀 확보가 돼 있대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당장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여미사님 화학과는 왔어요? 저 화학공학. 그러니까 잘하는구만. 이거 전공 아니야. 화학공학과. 아 화학공학. 화학공학을 또 하셨구나. 화학공이야 화학공. 우리 팬들이 진짜 다 아시네. 어떻게 아시지? 그러면 저 원소기호 주기호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니면... CU 뭐예요? CU. CU? CU는 편의점이죠. CU가 뭐지? 구리인가? 구리. AG. AG가 아연? 에이... 기억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인가요? AG가? AG가 은 아니에요? 은이야? 아, AG. 아, G면 뭐냐. AZ라고 잠깐. 아, AG. 그건 아제지, 아제. 그거 한참 진짜 외웠던 거 기억나는 거. 아유, AG.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춰. 더하면 더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칠러에 이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조달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당장 영향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트렌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기식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고효율 냉매를 사용하는 칠러를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대요.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에 두 개 회사가 관련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친환경 냉매도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옛날에 자동차 냉매도 그 프레온가스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환경 파괴가 심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소재를 바꿨던 것처럼 결국 쿨런트도 친환경 제품 개발이 좀 활발해지고 있어서 이런 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에서 이제 월간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 4월 달 이제 전략 나왔는데 그것만 좀 한번 설명해드리면 그 4월 주식 비중은 좀 확대로 좀 제시를 했고요. 일단 3월 FMC에서는 절반에 좀 성공은 했는데 장기적이고 강력한 긴축 발표를 한 건 성공적인데 다만 좀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긴축 경로가 아직은 발표는 안 된 것 같다. 그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했고 연준이 선택한 건 성장이 아니라 이제 물가를 선택했다. 물가 억제. 그래서 성장 둔화를 용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주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성장이 희소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수익률 역전 현상. 뭐 요새 장단기 금지차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아직은 너무 큰 의미 두지 말되 경고음은 울린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거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공급망 재편이 결국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심에는 1970년대에는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70년대의 G2는 미국과 러시아였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미국은 당시에 원유를 거의 순수입하는 국가였죠. 거의 원유 생산도 안 했었고. 그런데 중동 리스크 때문에 타격이 받아서 이제 원유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수출국이 된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G2인데 현재는 둘 다 부족한 게 반도체래요. 결국 두 나라가 필요한 건 미국은 반도체 설계는 잘하는데 생산은 못하고 중국은 생산은 하는데 좀 핵심 기술이 없고. 그래서 결국엔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의 지금 윤 당선인 대선 공약도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액공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KB에서는 이제 반도체에서 뭐 이런 생산업체보다 좀 소부장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자.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장비가 좋겠네. 장비. 장비. 장비가 좋겠네. 반드시 투자 이렇게 해주면 공장 지으면 장비를 일단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포인트를 잡아줬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오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여기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 다 해야 되지. 바이든 5월이 언제 온다고 온다면. 네. 온다고는. 이든요. 풍양조 씨. 옛날처럼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오면 또 뭐죠. 옛날에 뭐 들고 오더니 요즘 뭐 받으러 오니까. 미칭이야 미칭이. 자 리포트들 쭉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지수를 살펴보자면 지금 코스피가 0.8. 목소리 차분해졌어. 아까 뭐 노래 부르고. 오늘은 좀 차분할 수밖에 없는. 양전할 때가 됐는데. 이 사안에 0.6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냥 살짝 울고 말까. 살짝만 하지 뭐. 오늘은 또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 뭐요. 가수 푸니타 님이 나와. 푸니타 님과 함께 또 정프로 김프로가 팝송으로 영어를 배워본다고. 언제요. 오늘 징징 끝나자마자. 저도요. 그럼. 저 갈 건데요.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불렀어. 푸니타.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짧게 울고 말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어쩌면 아마 가격이 좀 높은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는 굉장히 또 업력이 있는 괜찮은 회사. 예전에 한번 우리 김프로님한테도 살짝 말씀을 드렸나 싶기도 한데. 10만 원이 넘는 건가요? 10만 원이 넘죠. 이오테크닉스 같은데. 가만히 계시고요. 어떻게 잘 알지. 이오테크닉스야? 네. 아 어려운 종목 샀네. 이게. 반도체 장비 중에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면서 제일 어려운 종목. 정말 수익 내기 어려운. 작년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이런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무엇이 갈 것인가. 소재 부품 장비. 어느 회사가 잘하는가. 쭉 봤죠. 2호다. 이거 최고의 회사인데 주식은 진짜 어려운 종목이네. 어려워. 왜요? 굉장히 이게. 진짜 먹기 힘든데. 왜?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좀 밸류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세계 1등 기업이고. 레이저 마킹이라고. 이게 반도체 칩 보면 삼성 써있고 SK하이닉 써있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마킹해주는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마킹? 레이저로 그걸. 자 이건 삼성 거다. 삼성 써주는 거죠. 아 그래요? 맨 마지막. 이게 어느 회사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레이저 마킹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저 장비 회사예요. 레이저로. 이게 이제 레이저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닐링이라고. 네. 맞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새로운 공법의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야.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뭐 진짜 대박 난다라고 한 4, 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3년치 차트 보시면 2020년 초에 급락해서 오른 거 외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만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인정하는데 먹은 사람이 별로 없는 최근에. 네. 박스권이에요. 좀 약간 주가가. 그래서 나는 이거 막 쭉쭉 가더라고요. 역시 반도체 막 좋다고 하니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13만 6천원까지 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림이 좋잖아요. 올라가다 살짝 조정받을 때. 그때 12만 9천원인가 딱 걸어놨어요. 사줬지. 네. 12만 9천원 맞나? 하여튼 그래갖고 딱 사줘서 됐다. 이거다. 했는데 한 번 더 빠지더라고요. 네. 아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12만 한 6천원? 12만 하여튼 4, 5천원 이렇게 해갖고. 도합하여튼 12만 7천원 정도가 아마 저의 매수가. 그것도 10월경이네. 딱. 아니 아니. 작년 10월 아니고. 더 전이에요. 작년 4월에 사줬구나. 3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에. 그리고 살짝 먹었었네. 그랬나요? 살짝 먹었어요. 그런데 가장 거의 고가에 사줬네요. 거의 고가에. 완전 고쩌네. 그래프잖아요. 거의 고가에서. 고쩌네. 13만 6천원. 나 저 날 기억나요. 맞아. 그래갖고. 그런데 그 전부터 만약에 그래프를 보여주면 좀 정프를 이해하실 텐데. 먹었어. 그 전까지 이렇게 그 전 쭉 보시면 훨씬 더 그림이 좋았단 말입니다. 쫙 올라가는 그 느낌. 힘을 막. 막 이게. 야. 저 때는 그림 다 좋지. 2020년 3월부터 쭉 올릴 때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원기욕을 막 이렇게 모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쫙.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를 샀다라는 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레이저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종목이고. 한때는 이게 꿈의 주식이 된다라고 울부짖던. 아니 저 불을 짖는 사람들이 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 중에도 굉장히 많았던 주식이에요. 그때도 하여튼 누구 애널리스트 얘기를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 주식하고 인연이 좀 있는데. 석시하게 얘기하면 2009년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내 친구 중에 주식 완전히 끝내주는 애가 있거든. 외국에 살고 있어서 전화가 온 거야. 왜? 해외 전화로. 해외. 해외. 국제전화로 전화했어. 국제전화로.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내가 종목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게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어닐링이라는 새로운 공법이 나오는데. 그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나는 또 신중하기 때문에 착수 공부를 했지. 그랬더니 어렵더라고. 그래서 안 샀어요. 공부만 하고요? 그런데 그때가 얼마냐? 16,000원대야. 샀으면 엄청 드셨겠네. 16,000원대. 그런데 그게 스트레이트로 4만원까지 오르더라고.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 거기서 뭘 해요? 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설마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15만원인가? 16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버려. 어떻게 했겠어? 팔았어요? 가셨겠죠. 얼마 먹지도 못하고 팔았지. 그래서 나는 이거 두 번이나 사봤는데. 매번 먹긴 먹었어. 얼마 먹지도 못하고 뭐해? 4만원에서 16만원 갔는데. 아니, 아니. 그 전에 팔았지. 아, 3월에서 16만원이라고 이럴 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야. 그런데. 이야, 이 주식이 참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아마 최고점일까? 15만원까지 갔어. 15,000원? 네, 많이 갔어. 쭉 빠져가지고. 다시 이게 4만 몇천원까지 나요. 아, 그래요? 응. 그러고 나서는 진짜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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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락내리락. 그럼 이제 한 번 가겠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작년에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 전에 미리 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 텔링이 좀 잡혀서 먼저 좀 올라갔는데 실적이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는 어쨌든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주가가 다 박스에 갇히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반도체가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잖아요. 후공정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칩을 만드는 전공정하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후공정해가지고 조립하고 검사 그런 건데 이제 이 회사는 후공정이에요. 레이저로 이제 칩을 웨이프해서 절단하는 거. 후공이 중요합니다. 네, 뭐 다이싱 장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새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증권과 평가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네, 되게 좋게 봤어.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한 3년치 차트 보시면 정말 예를 들면 2020년 3월에 샀으면 뭐 많이 먹었겠지. 그런데 이때는 뭐 암호나사도 먹을 테니까. 그거 빼놓으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 좋다라고 할 때 사는 사람은 다 물리는 주식이었어요. 3년 동안. 급 나갈 때 사면 오히려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약간 역발상으로. 그래서 제가 주식 중에도 어려운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주식이거든. 그런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절대 따라서 하면 지금까지 성적이 계속 안 좋아지. 적어도 정프로가 관심 갖췄던 그 시점부터 보라고. 그렇다고 크게 물리지도 않아. 정프로 같은 경우만 예외로 치면 10% 이상 물리지도 않아. 정프로는 한 20몇 퍼센트 물렸지. 너무 고가에 사셔야죠. 너무 고가에 사는다고. 그런데 대체로 그때 사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기술로서 뭔가 만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때 나오거든. 그때 사게 되는 종목이야.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 주식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2년간 에너지를 또 모은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간 달립니다. 왜?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예요. 2년간 모아서 5년간 달린다. 2년 내내 사는 거야? 2년 동안 모은 거죠. 주식도 모으고 하다가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도 공장 짓는다고 하고 서로 지금 공장 짓는다고 난리거든요. 이때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호재가 있지. 호재죠. 이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주로 그 점이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들도 사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주식들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주식들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가 좀 박할 뿐이고요. 저는 이 주식은 안 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종목토론실 잠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비교적 대웅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종목토론실이 많이 낫다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다니까. 동전주만 산다며. 동전주만 산다며. 외인들 정프로 믿고 공매도 마음 놓고 하겠다.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를 또 이렇게 미워하셔야 해요.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프로 ETF 선입. 그런데 좋은 회사니까요.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어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손으로 꼽는 회사예요.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오늘 2% 지금 빠지고 있고요. 주식은 적어봐. 저기 1만 5천 3백 원이잖아. 저게 2014년. 저 때부터 저 구간부터 2014년이면 지금 2022년이지.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저렇게 됐단 말이야. 저 구간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지. 봐봐. 저 아까 최저 2만 5천에 저기서 이른바 금융시장에서 소바가 나지. 그다음에 10만 원대 이상에서 산 사람들은 한 번도 규모 있게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주식이야. 저게 엄청 어려운 주식이라는 거야. 저게 결과로운 적이지만. 왜냐하면 봐봐. 주식이 10만 원짜리라는 거 우량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게 20만 원이나 30만 원 한 번 간단 말이야. 통상은. 그리고 저 때 주가 대비해서 지수가 거의 50% 이상 올라갔었잖아. 3,400. 그런데 저 구간 동안에 계속 오르나가면서 행보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 정말 어려운 주식이야. 내가 저 관심이 계속 봤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한두 번 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주식은 확실하게 뭐가 나온 다음에 쫙 그걸 보여줄 때 그때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일 했던 종목. 공부를 좀 했지 저거. 쉬운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력. 쉽지는. 좋고. 그렇습니다. 2호. 2호예요. 2호. 송명석 연구원님도 이게 보고서 많이 안 쓰시잖아요. 개별 기업. 그런데 2호 테크니스는 커버리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송명석 연구원이었나. 송명석 연구원. 듣긴 들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올해 이게 보고서 종합해드리면 올해 전망은 괜찮아요. 다 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억나는데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난 그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 기억력이 안 줄 아는 거야. 여튼 오늘은 우량주. 정프로 픽 우량주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렸네요. 이제 제 포트가 거의 다 공개되고 있어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몇 때문에 사고 모르진 마. 그럴 일은. 아니 정프로는 종목 교체는 안 하니? 교체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체라기보다는 추가겠죠. 그동안 많이 사서 돈이 하나도 없다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한 두세 종목 정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우리 영 이사님과 함께. 좋은 주식을 하니까 재미는 별로 없다. 재미는 없다. 어제처럼 무슨 뭐냐고요. 미스터 피자도 사고 막 이렇게 할 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고생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연불리.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내드리고 여러분 가지 마시고 계세요. 프린터가 지금 와 계십니다. 여기 밖에.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합니다.